아메르티비 아메리입니다. 싱가포르에서 테니스 치고 있어요. 조금 너무 올라갔어요. 됐어요? 아메르티비입니다. 싱가포르에서 공치고 있어요. 동굴이 너무 어려워서. 쟤는 동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테니스협회 싱가포르 지구에서 저희가 큰 대회를 올해 한 번 했는데 사실은 올해에 저희가 발족을 했고요. 대회를 하나 크게 했는데 입금이 아파서 오셔서 영상은 하나도 못 들었고요. 오늘 나름대로 진행 중끼리 모여서 뒷풀이를 하는 날이에요. 작년에 뒷풀이는 치니스를 치고 해야 되니까 여기 상인클럽에 왔습니다. 도구클럽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기러되나? 안의 실내에 두컷이 있고 이게 약간 사격클럽이라 프랫포트클럽이라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찍을게요. 사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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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